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화성에 왔어. 고선점프라는건 나데시코에서 순간이동하는거에요. 위상차 공간은 카우보이 비밥에서 워프하는 게이트야.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겁니다. 카드 찍어야 돼. 하이패스 찍어야 돼. 희사고 플랜 저거는 나데시코에서 교통망을 구축하는거에요. 보선점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거에요. 둘은 친구인가? 야 위.. 위험수당도 줘. 갓 회사에요. 아 왜 얼굴이 자꾸 붉어지냐고? 패이다. 당신.. 뻥입니다. 사기야 사기. 스파이크다. 나라즈모노를 그냥 저렇게 나라즈모노라고 하면 어떡해. 좀도둑같은걸로 했어요. 카우보이는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 왜 붙잡히고 싶지 않냐면은 잡을때 아주 개박살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철권도 와일드 이래서 이제 슈퍼로봇대전은 애니.. 애니를 보고나서 하시는게 좋아요. 다 설명 안해줘.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다 알겠지 하고 설명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 카지노에서 사기를 쳤지. 왜냐하면 페이가 빛이 많아요. 빛이 되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사기치고 튀었다. 고기 없는 고추 잡채는 스파이크가 돈이 없으면은 그냥 고추만 이렇게 못가져. 고추. 카우보이는 이제 신용카드가 안 나오겠지. 여기서는 페이가 제대로 튀었네. 얘들은 이제 지들이 이제 교통권을 독점하려고 버스 회사 같은 거에요. 버스 회사. 도기 없는 고추 잡채는 지겠단 말이야. 변상금.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어. 안 맞을거야. 이번에 내가 노멀로 하는 이유도. EX 하드로 하잖아. 그럼 회피가 안 되니까. 이런 애들 못 키워요. 수퍼로분만 키워야돼. 근데. 맞은가만. 아마 맞은가만. 되게 잘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요. 스파이크를 키워야지. 나왔는데. 제가 꿈을 꾸었는데. 슈퍼로분때 전에. 카우보이 비밥이 나오는거야. 그거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예언자로 유명해졌잖아요. 나는 왜 그런 꿈을 꾼건지. 나는 모르겠어. 이거 혼자서 오래 사니까. 초능력이 생기나봐. 20년 전인데. 목소리가 똑같애. 저. 성우는. 야마데라 코이치. 목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죠. 그. 음성변조를. 지 목으로 해. 자기 목으로 한다면. 동물 소리내고. 여자 목소리 눈에. 대단한 사람이야. 저거. 필요없어. 꺼져. 현상금은 내꺼다. 내려가라는. 저 만든 회사야. 나 대신. 해킹을 잘하기 때문에. 전자의 요정이야. 아. 취향이 뭐야. 취향이. 왜. 루리한테도 저러고. 태치한테도 저러고. 알 수 없는 취향이야. 니가 현상금을 받아서. 옵다 쓰게요. 니가 현상금을 받아서. 니가 현상금을 받아서. 남겨놔야지. 아니. 아니. 도와주. 이 분도 이제. 몽년에 있다가. 그만뒀어. 착해진거지. 풍포끼리 싸우는거야. 목표를 저격한다 이 자식들은 다 배리어가 있어가지고 짜증나 플라즈마 버터로 아 맞지를 않아 맞아야지 뭐가 되지 아 이 박스 필중이 없어 짜증 테라 다생일로 했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감흥이 있기 때문에 노가다를 안해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냥 맞으러 지행을 유지하십시오 나이온즈 시크 그게 아마 아키토가 있던 그거 아닌가 아니구나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 아키토가 행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행운 걸고 어쩌야 아키토가 행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 기력 130이 돼야지 써진단 말이야 정신 궁서 앗 잡혀버리네 이러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잡혀버려 이런 패치하러 가나 아 이래도 안 되고 이런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아 아 잡혀버려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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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vulnerability 어떻게 아 참 으 아 아 화술화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피하고요 축복 잡히겠죠? 힘을 합쳐야 하는데 대신 행운 생겼죠 태모시기가 괴멸됐습니다 입금이나 해라 오모이칸에는 이제 나데시코에 있는 슈퍼컴퓨터야 슈퍼컴퓨터 다 있어 데이터가 테츠야랑 아는 사이니 옛날에도 저런 데 타고 있었기 때문에 루리는 우리는 꺼지자 루리가 주인공 아냐 이거 일본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면 친해졌단 소리야 아 얼굴이 또 왜 붉어져 여자 여자 길을 잘못 들었어 아 루리가 start 루리que 그냥 고물이야! 소드피스는 고물이야! 아니야! 개뿔도 아닙니다 고철이야 그럼 지금 기술들은 저거보다 못한거야? 얼마나 기술이 퇴부한거야 이 회사 이래도 되냐? 막 나가는 회사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힌트를 줘라 힌트가 하나도 없어 사훈을 그럼 48가지가 있는 거를 내가 다 메워가지고 그걸 조건을 찾아내야 돼? 그냥 이상한 목표가 나있네 이상한 목표가 나있네 2월 시키자 2월 시켜요 지금 별로 키우고 싶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벨을 못 올렸잖아 사실은 레벨을 못 올렸잖아 페트롤... 아이...괜찮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2월 시키자 2월 시키자 2월 시키자 2월 시키자 그러면 다음 편을 1월 시키자 4월 시키자 그리고 3월 시키자 3월 시키자 4위 시키자